서울에서 다이애나를 못 만나고 내려온 거 그게 아쉽긴 하지만 지가 다이애나를 매일 좋아해가지고 원래 제 이상형이요 지적이고 기품 있고 인텔리적인 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반에서 5등 안짝 들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옹산의 다이애나 진짜 이쁘지 나의 여왕님이 옹산의 여왕님이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진짜로 저를 출퇴근 시키시게요? 아니 그 출퇴근만이라도 제가 전남 마크를 해야죠 그 이 치명적인 순경이요 순경으로 써요 진짜 근데 동백씨 이 남녀가 뒤에서 뭘 하면은 구설이 굳 하더라지만요 앞에서 대놓고 그냥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니들 뭐라든 나는 동백씨 좋아줄껏고 이 엄청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그건 뭐냐 그게 내 자랑이다 하면은 그래버리면은 차라리 직소인들도 못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요 동백씨? 동백씨 인근 400m 안에는 저 황용식이가 있어요 아 오늘 기분 좀 빡친다 싶은 그런 날에는 절대 혼자 쭈그라든지 마시고요 되겠다 저한테 달려오시면 돼요 저한테 달려오시면 좋고 다음번에 다음번에 요청하면 됩니다 Anyway... 다橋이볼ishi 도착! IS!! 유아... 너의 엄마. 위 Pokémon. 지진아, 고백이. 위험해. 위험해. 여태가 살 수 있을까? 넌. 우웨어! 너였어. 내가 다 때려줘요. 다 때려주고요. 우리 엄마 결혼해요 I tried so high, so high, so high I tried so high, so high Then I'll see your face I know what I'm finding in your eyes I'll find everything I thought I'd lost before You call my man I come to you in pieces So you can make me whole So you can make me whole So you can make me whole You can make me whole